열이 받았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았다고 열이 많이 받았는데 어제 오늘 열 받은 게 아니라 쌓여가지고 열이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아 본인이 근데 내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조금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는 터뜨려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 근데 인간과의 뭔가 이별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헤어짐이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이제는 떠나가야 될 운이 조금 왔어요 근데 아직도 헷갈려 지금도 결정을 제대로 다 내리지는 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내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수준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수준이야 몇 살이에요 상대방이 45 올해 작년부터 사실은 찌그락찌그락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참으면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해줘 이래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올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정리가 되든지 막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능방을 촬영하고 있는데 나 혼자 놀란 표정 지으면 안 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제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어차피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다들 이제 마음의 정리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의 끈을 조금 아직도 붙잡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조금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애 때문에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중3이요 둘째는요? 중1 근데 애기 가지고도 조금 싸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네가 키워라 내가 키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애기 가지고도 말이 좀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언니아가 애기를 줘버리고 내가 혼자 살게 요소리도 못 나와 근데 이 아빠여도 그냥 내가 너 줘버릴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애기 가지고도 뭔가 타협을 할 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애기 키울 것이에요 근데 근데 결론은 엄마가 키울 것 같아 엄마가 키울 건데 키우기까지가 어쩌네 저쩌네 소리가 오고 가면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 누가 키워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싸움인 거야 그냥 서로가 미우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싸워보자 조금 이런 거 어때요? 맞아요 뭐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만 살아야 되니까는 이미 마음에서 정리는 조금 됐는데 내가 그냥 뭔가 성에 못 차게 조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차피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다 떴어요 둘 다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떠났기 때문에 그만 사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타협점으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을까가 지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내 말 하지 말고 지금 계속 그렇게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찢어지네 만의 소리가 몇 번 우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찢어져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근데 지금 금전적 때문에 돈 가지고 네 지금 신랑이 안 된다고 이제 하는 왜 뭐가 안 된다고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돈이 앞으로 있는 빚을 다 정리할 때까지는 못 헤어진다 이제 왜냐 같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빚이 있다고 하는데 금방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빚이 아닌 것 같고요 손을 들든지 해결하기가 조금 벅찬 금액인 것 같은데 뭐 조금 빚이 있어요 1, 2천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1억이니까 1억이어도 우리가 금방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억을 가지고 허덕여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월급으로 그거를 이제 갚아야 하니 이제 몇 년은 걸리겠죠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말지 못 해준다는 거죠 저는 하고도 얼마든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근데 그거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소리 안 나와요 이제 끝나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람 그냥 옥이 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뱉은 말은 분명히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뭐라고 봐야 돼? 끌고 가려고 봐야 돼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네 그러니까 옥이 부리는 거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아기는 언니가 데리고 온다 근데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 남자가 아기 못 켜요 말로만 그냥 여치고 적치고 내가 키워 못 켜봐 아니 절대 죽을 때 전 신랑이요? 어 못 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 줘버릴게 하면 아니 잠깐만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크게 언니가 마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이때까지 다 키웠거든요 아기 때부터 신랑이랑 그리고 인자는 다 커가지고 뒤들끼리 알아서 다 한다 힘들 때 내가 다 켜놓고 나니까 인자서야 지가 키운다고 하면 열받지 네 지금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뭔 마음이지 알지 손 마이 갈 때는 도와주도 안 돼 인자 인자 스스로 할 때 되니까 아빠 노릇하려고 하는 건 웃긴 거라 근데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걸 다 말씀해 주셔서 마음은 시원한데 제가 그때 사연을 신청 저는 몰라요 얘기해도 사연을 신청할 때는 나 얼굴도 모르는 다른 고민이 있어서 했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제 참다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언니아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지 순수한 사람이거든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버는 남자를 만나면 100만 원으로도 먹고 살 사람이고요 천만 원 버는 남자를 만나면 천만 원으로도 언니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 네가 100만 원 버려도 내가 그걸로 쪼개고 쪼개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네가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좀 변한 거야 근데 어차피 깨진 그릇이다 네 집은 다시 어떻게 잘 해볼까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저는 올해는 헤어지려만의 소리만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올해는 무조건 역락 없이 헤어져야 되고 그런 딱 시기가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네 만의 소리만 이렇게 오고 갔더라면 올해가 넘어가면서 내년 초에는 뭔가 조금 끝남이 보여져요 그때 이제 뭔가 끝낸다고 얘기가 확정이 된다든지 아 2025년도요? 아아 24년에도 그래 근데 23 지금부터가 깨질 운이 분명히 들어오고 내년에는 염락 없이 찢어지고 깨진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좀만 참아놨냐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그쪽은 못 찾겠나 네 이렇게 걸쳐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해결이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여야 되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원래 뭐 아니면 또 다 중간이 없다든지 네 16년만 동안 참다가 이것도 이제 시댁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어머님이랑 너무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솔직히 저희 신랑은 그렇게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근데 제가 이제 시댁 이런 것 때문에 친정이랑 이렇게 엮인 뭐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이 확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또 언니아가 받아야 될 돈이 있거든 신랑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야 내가 빌려줬어? 아니면 우리 거에 돈이 조금 손을 대서 내가 어쨌든 간에 위자를 받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챙겨야 될 돈이 있다는데 저희 아빠한테 받아야 될 돈이 이제 우리 친정 돈을 들면 가져간 거야? 시댁이랑 엮여 있는 그러니까 제 돈 그러니까 금전이니까 신랑하고 헤어지면서 우리 위자로 말고 내가 또 따로 빌려준 돈 이지가지로 내가 받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한테 받아서 제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돈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있단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금방 돈 받게 쓸 소리도 안 나와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한 번에 받기 힘들고 나눠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받자 이렇게 말고 조금씩 나눠서라도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전 때문에 제가 사련을 신청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못 받기 근데 어쨌든 간에 받기는 받는데 한 번에는 못 받는다 나눠서 받아야 되고 시간이 금세 받기는 힘들 것 같고 뭔가 조금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 내 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하지? 네 아는 사람인 것 같지? 전혀 모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셨으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네 그냥 저는 그것만 궁금... 뭐 하세요? 직업이 뭐해요? 얘기해도 된다겠죠? 미용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내 미용실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정리되고 그냥 이제 빨리 이제 돈을 벌어서 빨리 지켜서 그래서 언니가 돈 버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혼자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돈이 슬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근데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든 사람인데 왜냐면 그건 내가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톱머리가 언니가 좀 크다 그치? 신발 끈 묶어 앉아있지를 못해요 내가 계산을 해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그 돈 아낄 수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 근데 그만큼 언니가 돈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라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부분은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동이 들어와 이동 이동이 들어온다는 거는 세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세문서요? 제가 원래는 이제 지금 살다가 이제 집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네 근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집을 한 2년 정도 있다가 살 거냐 나갈 거냐 정리를 해야되거든요 지역의 이동이 근데 들어오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올해 그럼 저기로 가도 괜찮아 이제 그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에 이동은 분명히 있겠어요 언니아가 근데 이것도 다른 데로 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 나온 것도 이불을 이제 갔다 온 거잖아 근데 이동할 일은 분명히 생기겠다 근데 지금 가는 거는 언니가 돈이 없어서 못 가여도 아니고 등간에 지금 가는 거는 별로야 근데 내가 한 2년 있다 움직이려고 지역 이동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보고 은은하는 건데 그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좋아서 이동하는 거야 아 네 더 큰 집으로 가든지 더 좋아서 이동하는 거지 내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럴 마음은 있어요 지금 돈 가는 거는 문제 안 되니까 얼른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마음 자랑 추스리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 그리고 한 가지 애들은 다 그냥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냥 딱히 근데 이 집 애들이요 크게 모나고 문제되는 애들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가정이 원만하지가 못하잖아 환만하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치고는 애들이 그래도 편안해요 문제 일으키고 막 큰일 났을 소리가 나오는 애들은 아직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애들만 잘 되면 모든 엄마들이 모든 부모가 그래요 내 새끼만 편안하고 안정되면 괜찮아요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크게 문제돼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원래가 그리고 내가 이지가지로 책임을 많이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엄마지만도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요 내가 큰 딸 아니어도 큰 딸 역할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막 내가 뭔가 손이 가고 도와줄 친구들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지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내가 도맡아서 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크니까 그렇게도 사는 거예요 종식 그릇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책임이 많이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위한 삶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을 나와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안 돼서 나와서 더 이게 좀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빨리 자리를 잡아야 저도 이렇게 빨리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공조했거든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자면 이거 하세요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안 해요 이 사람은 내가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이 길로 가세요 그럼 안 가요 난 저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이 길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여기 갔다 와야 되는 사람 네 말을 좀 잘 내 중심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서 자리를 잡을까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를 하는지를 봐서 그게 맞는지 그걸 했을 때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혼자 사업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장사에 뭔가 소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남 밑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런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업이 사실 많지 않다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 남잖아요 그냥 나와 이제 원래는 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다 해서 나와서 그냥 뭐 기술을 배운다고 근데 이 사람 뭔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금방 여기 취직해서 이거 돼가지고 이제 안정됐어요 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더 지금 좀 뺑뺑이 들어야 돼 한인연은 뺑뺑이 들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외국에 파견을 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돼야 가는 거라 되면 좋겠는데 가버렸으면 좋겠다 될까요? 차라리 그냥 몇 년 나가서 제대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다고 할까? 네 되면은 무조건 간다고는 하던데 어떻게 지금 언제 그거는 언제 발표가 언제 나와?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단 연락은 온다고 했는데 가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언제 가는지 지금 이력서는 냈다고는 하던데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진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가 편할 것 같아 저도 지금 마음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딱 해서 몇 년 그냥 그러고 가면 그럼 가면 한 5년 6년 길게 7년 막 이렇게 있어야 돼? 가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만 막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되고 내가 먼저 갈 수 있게 그럼 나한테 순번을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운이 있어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다 네도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 일주일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겠네 네 여기서 사실 해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 네 저도 지금 사람이 정직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살아온 사람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직업을 가지고서 내가 그거 말고는 벌어먹고 살 만한 직업이 없어 딱 그러니까는 연관돼 있어서 내가 가서 그걸로 풀어먹을 수 있다면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가야지만 그게 이제 운이 튀었다고 보이는 거라 맞죠? 네 근데 본인은 되면은 그냥 가고 싶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지를 못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5년 7년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년 있으면은 아 못 있게 했는데 소리가 조금 나오겠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다라면 많이 움직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절대 그게 없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게 좀 있는 사람이 다면 아 아 그래서 차라리 가면 본인 또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워낙 오랫동안 있었던 직장을 이제 하루 아침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랬고 갈 수 있도록 언니가 많이 빌어주세요 아무래도 여기 한국 땅에서는 뭐가 없다 이 사람 저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미 애들은 제가 혼자 다 케어했었으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해당했거든요 그이 아빠 애기 못 키워요 그리고 애기들이 아빠랑 산다 소리 안 할 거다? 아우 이런 아빠 보면 아우 그렇게 한다 어쨌든 간에 빨리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소식이 빨리 찾아오기를 네 그게 마지막 끈인 것 같아서 저도 좀 근데 또 마음이 너무 착하다냐 본인이 네 앞에서는 으르렁거리고 죽여버릴까 하는데 뒤들어서면 나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냐가 네 천성이다 그거는 안 바뀐다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알겠죠 아 됐습니까 네 네 네 네 네